안녕하세요. 이곳은 저희 안나예뜰 뒷산에 있는 마가목 정원입니다. 마가목은 관절에도 좋고 기관지에도 좋고 폐에도 좋고 아주 여러가지로 좋은 성분이 많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는 이 마가목 열매로 환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. 지금 이 산에 마가목 꽃이 아주 예쁘게 피어있습니다. 마가목 꽃을 한번 보겠습니다. 아주 탐스럽고 예쁘게 피었는데요. 이거는 좀 많이 피었네요. 이제 좀 덜 핀 꽃을 찾아보겠습니다. 아이고 힘드네요. 산에 오르니까. 자 여기 조금 덜 핀 꽃에 벌이 지금 같이 놀고 있어요. 꽃도 좋고 벌도 좋을 것 같아요. 예쁘죠? 이렇게 자연으로 자란 마가목이 우리들한테 이로운 그런 성분으로 우리를 건강하게 해줄 거를 생각하면서 마가목도 또 열심히 잘 키워서 좋은 제품으로 만나보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. 돼요? 5塊 2